채점! 채점! 다른 펜 잡고! 자 첫번째! 자 채점하면서 자 패스시지! 뭐에 대한 얘기야? 뭘까? 이집트 문명에 대한 얘기니까 비겠지! 피처가 특징이야! 다음에 시 나흘 리버 맞아! 자 다음엔 리 비하인드 뭘 남겼냐 이 말이야 홍수로 인해서 남긴거 뭐야? 비옥한 후기니까 리치 소일 자 뭘 썼지? 어떻게 썼지? 하이도글래픽스 상형 문자로 나 트루 사실 아닌거? 비지? 피라미드가 템플로 쓴게 아니지 왕의 무덤으로 쓰였지 왜 지어졌지? 피라미드 퓽스 포 페로우스 페로우의 무덤 하이도글래픽스 그 뭐냐? 애초 라이팅 시스템 라이팅 시스템 자 지금 빨라가지고 못쓴 거는 답지 보고 나중에 해 다음 자 요거 보면 How did it start? 이렇게 되지 Desert Five years, thousand years ago The Nile River 자 오른쪽은 딱 이렇게 해야지 또 멋졌겠지 그 다음엔 패로우스 빌드스 템플스 하이도글래픽스 요런 형태 다음엔 요기는 세롤 컨트롤 룰드 에노멀스 컨스트라이티드 요렇게 됐어 자 요거까지 많은 정의 굿 합리 소섭 데이도